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대규모 모금운동을 펼칩니다.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봉축모금 캠페인은 일반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.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. 봉축모금 캠페인에 사용할 방생저금통 포장작업이 한창입니다. 상자엔 재활용 저금통 1개와 국화꽃 차가 담겼습니다. 물고기 모양의 이 저금통엔 100원 동전을 모으면 모두 7천원가량이 들어갑니다. 아름다운 동행은 이 방생저금통이 담긴 선물 상자 2만 5천개를 제작해 전국 4차례에 배포했습니다. 작년, 재작년 해서 5만개씩 제작해도 수량이 좀 남았었고,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작게 2만 5천개 제작을 해서 뿌릴 예정입니다. 따뜻한 나눔을 함께하자는 의미의 방생저금통 모금 캠페인은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적인 나눔 사업입니다. 사업 첫 해에는 8천5백만 원, 지난해에는 1억 6백만 원가량을 모았습니다. 손바닥 정도 크기의 저금통을 집에 가져가 누구나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국내외 아이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.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전해주거나, 조계종이 설립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.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불기 2,564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4월 30일까지 방생저금통 모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.